이제는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오는 것이 부로 연결되는 시대가 아니다. 월급만 가지고는 평생 걸려도 집 한 채 장만하기 어려운 시대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돈 버는 법은 무엇일까? 자본가가 되는 것이다. 어차피 자본가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냐고?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당장 수입이 얼마이든 누구라도 자본가가 될 수 있다. 바로 주식을 사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누구나 자본가가 되고 싶어 해야 한다. 노동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본에게도 일을 시켜야 한다. 자본이 자본을 부르는 원리를 이해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어려서부터 돈에 밝아야 하며 자본가의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부자되기 습관의 저자 존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이사님이 지으신 엄마 주식 사주세요라는 책입니다. 최근에 부자되기 습관이라는 책을 내셔가지고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엄마 주식 사주세요라는 책이 제목이 눈에 탁 들어와가지고 이 책은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읽게 되었습니다. 존리 대표님의 양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존리 대표님은 1984년에 설립된 코리아 펀드를 운용하셨는데요. 한국 시장에 투자한 최초의 미추얼 펀드로 당시 저평가된 한국의 주식들을 사들여 장기 투자를 통해 엄청난 성공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1984년 상장 당시 600억 원이던 자산이 2005년 존리 대표가 사임할 당시에는 1조 5천억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5배 그러니까 2500%의 수익을 올린 거고요. 연봉리 수익률은 16.57%입니다. 존리 대표님이 큰 성과를 이룬 것도 복리의 마법을 부리신 거기 때문이죠. 이 책의 목차를 간략히 살펴보면요. 1부와 2부로 책이 나누어져 있는데 1부는 부자가 되려면 생각을 바꿔라. 2부 엄마가 부자되는 법 주식이 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부에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가정에서 아이들의 교육에 너무나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교육에 쏟아붓는 돈을 아이들의 주식을 사주는데 쓰면 첫째는 자신의 노후 걱정도 덜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자녀에게도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1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2부에는 3장 주식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4장 주식투자에 성공하는 비결. 이렇게 해가지고 2부에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부 엄마가 부자되는 법 주식이 답이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3장 주식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현금, 예금은 일하지 않는 돈이라는 파트인데요. 현금과 예금은 어차피 인플레이션 해치를 못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예금금리가 요새는 너무 낮고 현금은 이자 자체도 안 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들고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예금 비중이 너무 높고 그 다음에 미국은 주식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이 오르는 이유도 주식을 일반 사람들이 많이 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미국의 연금 제도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즉 401k라는 연금 제도 때문에 미국인들은 자신이 번 돈의 일부분을 꾸준히 정립식으로 주식을 사는데 할당을 한다고 해요. 그 이후부터 미국 주식시장이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주식시장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처럼 불안정한 시기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솔직히 내 주변 사람을 봐도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은 받지만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없다. 하면서 주식 투자를 도박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잦은 매매를 하는 단타 매매의 습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오를 것 같은 종목을 사서 단기간에 몇 퍼센트 이익을 남기고 파는 것을 우리는 주식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존 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투자와 투기가 어떻게 다를까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벤저민 그레이엄이라고 오렌 버핏의 스승으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리뷰한 동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1940년대에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써서 현재의 가치 투자자, 그 다음에 현재의 투자자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거든요. 여기서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기업의 가치와 주식의 가격을 구분해서 가치보다 가격이 낮은 것을 사면 투자이고 둘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가격만 보고 사면 투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는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찾기 위한 연구를 계속 후대들이 했는데 그 분들이 필리피셔, 워렌브펫 등 쟁쟁한 인물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서 성공을 많이 거두셨다는 거죠.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필리피셔와 워렌브펫에 관련된 책을 리뷰한 영상 태그를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지식시장에서는 기업의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주가만 보고 매매하는 형태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트를 보고 매매를 많이 하고 차트에 답이 있다고 자꾸 기법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오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차트는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고 미래를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차트는 단지 주가가 그렇게 지나왔음을 보여주는 발자국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절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매매를 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잦은 매매를 반복하게 되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한다면서 그래서 사실은 주가만 보고 도박을 하기 때문에 수익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투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존 리 대표님은 주식을 산다는 것은 투자한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투자한 회사의 일정 지분을 갖는 주인이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워렌브펫에 관련된 책을 리뷰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워렌브펫은 한 회사를 살 때 회사의 지분을 획득해서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을 같이 회사와 공유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의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은 평범한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류이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골라 동업자의 마음으로 꾸준히 투자해야만 성장의 열매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마켓 타이밍의 환상을 벌여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연초가 되면 투자자들로부터 코스피가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대형주와 소형주 중 어디가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1년이라는 기간은 투자해서는 너무 짧은 시간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맞추려고 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연말이나 연초에 나와서 계속 그 미래를 예측을 하잖아요. 그건 다 거짓말인 거죠. 혹세무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믿으면 안 된다고 하고요.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질문 한국이 일본처럼 고령화 시대에 저번 들었는데 한국은 어떻게 갈 것인가?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정책 한국의 지배구조가 좋아지고 있는가?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고요. 마켓 타이밍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마켓 타이밍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마켓 타이밍을 알려고 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일 뿐이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는 어려운 일이 아니고 좋은 주식을 사서 오래 갖고 있으면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마켓 타이밍을 알 수는 없다. 그리고 마켓 타이밍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요. 워렌 버펫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켓 타이밍을 예측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전설적인 투자자 앙데레 코스톨라니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기 투자자를 본 적이 없다. 그리고 투자는 사고 파는 기술이 아니라고 하고요. 저자는 어떤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주가가 하락하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로 여긴다고 합니다.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은 오랜 기간을 거쳐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함이지 단기적으로 10% 혹은 20%를 벌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10년 후를 보라고 합니다. 여기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한국에서 주식으로 수익을 올린 사람은 크게 두 부류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투자한 것을 깜빡 잊고 있다가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알게 된 경우고 또 다른 부류는 장기간 이민을 갔다가 돌아온 경우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매도를 할 때는 단순히 10%나 20%가 올랐기 때문에 파는 것은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니고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했다든지 경영진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든지 더 좋은 투자 대상을 발견했을 때가 아니라면 팔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주식 투자에 대한 철학을 갖지 못해 단기적으로 투자하려고 한다. 그러나 앞으로 5년, 10년 혹은 20년 후가 중요하지 지금의 주식 가격은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좋은 주식은 짧은 기간에는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오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워렌 버펫 리뷰한 것을 보면 워렌 버펫은 처음에 살 때 10년 동안의 순이익을 예측을 한 다음에 10년간의 복리 수익을 계산을 하고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10년 후를 바라보고 사는 거죠. 미래는 생각보다 훨씬 희망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시고 계세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려면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발전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로움을 좋아하고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유리한 위치에 설 것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많이 발생할 거고 창조적인 기업이 발생을 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성격이 거기에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한국은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합니다. 막강한 소비력을 가진 나라가 옆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큰 기회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북한이라는 변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인데 통일이 되면 아니면 북한과의 협력 관계만 유지가 된다고 해도 상당히 우리나라의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한국의 높은 교육렬이 또 다른 원인인데 교육에 대한 열정을 괜히 학원에 다니게 하면서 암기식 교육에 낭비하지 않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렬을 전환시킨다면 앞으로 전망이 밝다는 거죠. 똑똑한 젊은이들이 평범하고 편안한 삶에 안주하기보다는 창업을 해서 큰 부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아직 매력적인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저자가 장기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낙관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고요. 한국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본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 사항이라고 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전제가 한국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매력적인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경쟁자가 적다는 점입니다. 주식 투자를 도박으로 여기고 주식에 손대면 패가 망신한다는 사람이 많은 현재 상황은 역설적으로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경쟁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으로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주가는 당연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안 몰렸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유일한 부위 창출 기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역시 자본이 계속 늘어났는데 이거를 국내 주식 투자에 늘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둘째는 주가가 비싸지 않다는 점입니다. 주가 수익률, 퍼나 주가 순자산 비율, PBR 등을 보면 국내 상장자들의 주식 가격은 회사 가치에 비해 쌀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동업종의 회사들과 비교해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증시에 비해 한국 증시가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해외 주식을 손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해외 주식을 하고 있고 하려고 좀 봤는데 좀 유명한 미국의 기업들은 퍼가 30, 40, 50 어마어마하게 높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표적인 기업도 퍼가 10에서 20 사이고 심지어 지금 최근 가격이 떨어져서 퍼가 50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나게 저평가가 된 거로 보여요. 그런데 가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제 가치를 못 받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거든요. 주식이 단지 저평가됐다는 걸로만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 산업에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큰 주택보다는 작은 공간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고 소유하기보다는 공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 그다음에 많이들 얘기하듯이 전기차가 상용화되면 전기차로 의해서 수익받는 여러 기업들. 그리고 매출액이나 총사상 규모가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시가총액의 규모가 중요한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혁신적인 기업들만이 시가총액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구글이 지수해서 알파벳, 애플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기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업들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앞으로 발전하는 산업의 섹터를 발견하고 거기에 있는 좋은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쉽지는 않겠죠. 셋째는 주식시장이 안정됐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존니 대표님은 한국이 앞으로 경쟁력을 높여가려면 서비스 업종, 특히 금융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나라 금융업종이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금융산업의 발전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카카오뱅크라든지 그런 인터넷 뱅킹하는 업체들이 하나 둘씩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금융 분야의 발전을 좀 선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4장은 주식투자에 성공하는 비결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올바른 투자 철학을 갖추라. 주식투자는 기술이 아니고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주식투자는 기업을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식투자는 사서 오래 들고 있는 것이지 사고파는 기술이 아니라고 하고 주식을 사는 것은 회사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한 회사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내게 돈을 벌여다 주는 것이지 내가 주식을 사고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우리나라 주식도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이 많더라고요. 시가 배당으로 5%, 10% 그 사이 하는 주식들이 많거든요. 요새 금리가 1, 2%인데 주식을 사는 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훨씬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투자를 그 회사를 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좋은 기업을 고르는 방법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10년 이상 장기로 해야 하는 주식투자에서는 망할 기업인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요. 둘째는 그 기업의 성장성이라고 합니다. 주식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기업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가치로 수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경영진의 분석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진의 질, 경영진의 철학이 되게 중요해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본인은 기업을 방문해서 경영진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이 있으면 그 기업은 좋은 기업일 확률이 되게 크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지표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보더라도 EPS, PER, PBR, ROE, 에비타 배수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용을 많이 하나 봐요. EPS는 주당 순이익이에요. 회사가 벌어들인 단기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1주당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 순이익이 100만 원이고 주식수가 만주라면 EPS는 1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EPS는 높을수록 좋고요. EPS가 꾸준히 늘어나면 실적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워렌버펫은 EPS를 10년치를 뽑아서 EPS의 성장률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주식수는 기업의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주가가 1만 원인 기업이 주당 순이익이 2천 원이라고 하면 1만 원 나누기 2천 원 하면 5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의 5배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을 사면 5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낮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같은 업종 내에서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성장성이 높은 업종이면 현재 걷어들이는 EPS의 주가가 높게 형성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장성이 높은 주식은 펄을 더 많이 쳐주기 때문에 성장성도 약간 고려를 해야 돼요.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것입니다. 기업의 순자산에 비해 주식이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측정한 값으로 자산가치 측면에서 판단되는 지표입니다. 순자산한 회사가 영업을 중지하고 청산하고자 할 때 주지에게 분배될 금액 즉 부동산과 집기 등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치를 말한다고 합니다. 청산가치라고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시가총액이 1조인데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이 2조라면 시가총액 나누기 순자산 1 나누기 2를 하면 0.5잖아요. 그래서 자산보다도 시가총액이 적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평가됐다고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면 PBR이 0.5가 되니까요. 그래서 PBR이 1이라면 현 시점에서 현재가와 주당 순액이 같다는 것입니다. PBR이 역시 무조건 낮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 성당성이 낮은 회사들이 낮은 PBR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은행주들이 PBR이 낮으면서 배당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ROE는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것입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이것도 워렌 버핏이 되게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는 지표고요. 기업이 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이익을 냈는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이 천만 원이고 매년 200만 원의 이자를 냈다면 ROE는 20이 되는 겁니다. 은행에 천만 원을 넣었을 때 200만 원의 이자율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쉽거든요. 그래서 ROE는 높을수록 좋고 최소한 시즌금리보다 높아야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에비타 배수는 약간 개념이 어렵거든요. 시장 가치를 세전 영업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기업의 현금 창축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실제적인 의미로는 어떤 기업을 매수한다고 할 때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가를 나타낸다고 하고요. 이게 PER랑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특별 손익과 세금 등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가 PER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영한 지표라고 해요. 좋은 기업을 고르려면 영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주식 투자는 오래 보유하는 것이 철칙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들고만 있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매수 후에도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 보유하라. 여기 보시면 이게 코스피 지수의 1996년부터 2016년도까지의 그래프인데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미국보다는 아니지만 우상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 하단은 IMF 위기시대.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저점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이유에는 이게 쭉 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당장 올해 하락하거나 상승하든 아니면 내년에 하락하거나 상승하든 간에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상승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고요. 주식 투자는 이런 믿음을 전제로 좋은 기업의 듬직한 동업자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여유자금, 분산투자, 장기 보유이라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주식 투자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여유자금, 명심할 것은 절대 빚을 내서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하고 여유자금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빚을 내서 투자하면 오래 보유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급의 일정 부분을 항상 떼어내가지고 이것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해요. 투자자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커피 한 잔 안 먹고 5천원이나 만원만 가지고도 투자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고 둘째는 분산투자. 한 주식에 몰빵을 하면 위험이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15에서 20종목에 골고루 투자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처럼 큰 금액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5에서 10종목도 충분할 거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분산투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업종을 분산하는 거죠. 자동차 관련 주식만 여러 개 사는 게 분산이 아니라 자동차 주식을 샀으면 식료품 업종도 사고 그 다음에 은행 업종도 사고 둘째는 지역의 분산. 요새는 미국 주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이나 일본 주식 중국 주식 그런 것도 사고 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셋째는 시간의 분산. 목돈을 한 번에 왕창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주가가 높은가 낮은가에 상관없이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금액만큼 매수한다는 규칙을 지키면 된다고 합니다. 셋째는 장기 보유 원칙. 본인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많이 접한 질문이 석 달에 20%나 올랐는데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하락했는데 어떻게 하죠?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주가는 단기간에는 오르내리기를 반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 보유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주가가 복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복리의 마법을 얻기 위해서는 장기 보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은 버크셔에서 웨이를 이끌었는데 2009년 연차 보고서에서 1965년 이후 평균 2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44년간 연봉이 20%를 했다는 것은 산 위에서 눈덩이를 굴리듯 자산이 폭발적으로 불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버크셔의 투자 철학은 주주에게 보내는 서한에 제시된 다음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주식을 10년 동안 소유하지 않는 생각이라면 단 10분도 그것을 가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좋은 기업을 잘 선택하여 여유자금으로 꾸준히 주식을 사 모아서 기업의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오래도록 보유해야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철학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철학 하에서 주식을 하는 것이지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이나 아니면은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은 투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주식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마 주식 사주세요라는 존 리 대표님이 지으신 책을 간략히 살펴봤고요. 이 책의 내용이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주식을 좀 아시더라도 단기적인 매매로 손실을 보시고 계신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좋은 내용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